무당벌레야, 어딨니? 나와라! 나와라! 으, 너구나! 무당벌레! 오, 아니야! 난 무당벌레가 아니라 노린제라고! 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하지만 잘 봐! 노린제는 이렇게, 무당벌레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와, 무당벌레는 껍질이 알록달록 정말 예쁘구나! 껍질이 아니라 날개야! 날개? 그래, 잘 보라고! 짠! 우와, 다시 봐! 겉을 싸고 있는 딱딱한 날개랑, 속에 얇은 날개! 이렇게 모두 네 개의 날개를 가졌어! 그래서 이렇게 잘 날 수 있는 거라구! 우와, 멋지다!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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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무당벌레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알을 낳아! 한 번에 50개씩 낳기도 해! 우와, 알 색깔 참 이쁘다! 그렇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깨오나! 이게 애벌레야! 무섭게 생겼다! 처음엔 이렇게 생겼지만 껍질을 벗고 나면 예쁜 무당벌레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알록달록 무늬가 없네? 응, 처음엔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늬가 생기는 거지!